난 이거 좋은 거 같은데? 좋은 아이디어! 네.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안 될 거 같아. 아니 아이디어를 내면 다 안 된다! 상단하나 씨 씨 아우 나 열받아 뭐야! 회식이나 한 번 하고 가시죠. 유리 씨가 쏩니다. 가시죠. 저한테도 편하게 대시면 됩니다. 뭐 하자는 거예요? 진짜로 막 해보겠습니다. 책 한 건 할래요? 책 한 건 할래요? 됐고요. 저 앨범이 나오거든요. 누구? 유리 마케팅 하기도 복차 죽겠는데 어차피 제가 열심히 해봤자 잘할 수 없잖아요. 에디어문고 혼자 계속 읽고 있어. 저 나름 비싸요.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한 거예요? 진짜로 부담이 덜한 게 이게 마지막 시도가 아니잖아요. 교포문고는 마지막 시도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시도였어요. 우리 팀장님도 너무 이 일만 하는 건 안 좋아해요. 잠시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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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